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명작선 약혼 펄사이든 스트리커벅 출판사 일송미디어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작가 펄벅의 단편소설로 약혼을 소개합니다. 성교사의 딸로 태어난 펄벅은 어린 시절을 청일전쟁으로 쇠퇴기를 걷던 중국에서 보냈는데요. 전쟁 고아와 혼혈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우리나라에 고아혼을 설립해 고아들과 혼혈아들을 직접 돌보기도 했습니다. 1930년에 동풍서풍으로 등단한 펄벅은 빈농에서 대지주가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 왕릉과 그의 가족들의 삶을 그린 장편소설 대지로 193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을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같은 나라라고 묘사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그녀는 한국을 소재로 살아있는 갈대, 새해, 한국에서 온 두 처녀와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작품 약혼은 결혼을 앞둔 두 남녀의 복잡 미묘한 심리를 따라가는 재미가 압건입니다. 그럼 결혼을 바라보는 두 남녀의 숨겨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 약혼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자벨과 류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도 자꾸 눈물이 나오네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래도 행복감을 느끼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런가 봐요. 버클레의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는 고급 양장점에서 일하는 가봉사로 자주 우는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눈물이 쏟아질 때는 입에 가득히 물고 있던 핀을 하나씩 빼내어 마릇바닥에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이자벨은 미소를 지으며 가봉사의 초라한 회색 머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가봉사를 마음씨 고운 여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결혼 예복은 버그도프 양장점에 가서 맞춰도 상관없었으나 그렇게 했더라면 이 가봉사에게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지금까지 버클레의 여사는 이자벨의 옷만큼은 자신이 지어야 한다고 자부심을 가져왔던 터였으므로 결혼이 발표되자 곧바로 이자벨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로 기쁜 소식이군요. 주제넘은 맑았지만 제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둘도 없는 이상적인 부부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버클레이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자벨은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약혼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직접 전화를 받곤 했다. 물론 이 전화도 그녀가 받았다. 고맙습니다. 이자벨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녀와 약혼자 류는 천생 베프리라느니 더할 나이 없이 이상적인 부부라느니 하면서 몇 번이고 대표리해서 말해도 이자벨은 그 말이 듣기 싫지가 않았다. 결혼식 예복은 저에게 맡겨주실 거지요? 버클레이 여사는 간청하듯 말했다. 아, 그야 물론이죠. 어서 만들어드리고 싶군요. 예식은 언제 올리죠? 6월이에요. 6월의 신부라 아주 좋군요. 진심으로 행복을 빌겠어요. 고맙습니다. 이자벨이 다시 말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행복하리라 기대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이제까지 부족한 것 없이 지내온 그녀가 앞으로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녀의 약혼자 류 역시 그들이 이상적인 부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구원한 것이다. 두 사람의 가족은 항상 친하게 지내왔다. 한 동네에 사는 것은 아니었으나 서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린 시절에는 휴일마다 함께 어울려 놀곤 했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 열서너 살 때부터 류는 많은 여자들과 교제를 하였고 크리스마스 댄스 파티를 열 때에는 이자벨 말고도 여러 명의 여자들을 초대하곤 했다. 그러다가 지난 여름에 그는 갑자기 이자벨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류가 구원한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물론 소급 동무 시절에서부터 약혼이 성립되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서로 화를 잘 내는 아이로만 생각해오던 그들이 이제는 성숙한 남녀가 되었고 마음이 맞아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자벨 당신과 결혼하게 되리라고는 사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류는 농담처럼 말했다. 왜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은 거야? 그녀는 따져물었다. 그건 부모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둘이서 결혼하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딱하군요. 내가 늘 우리 어머니께 하던 말을 당신도 부모님께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말을 했는데? 당신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류는 약간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있고 류가 말했다. 어쨌든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이든 그건 둘째고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 그녀의 마음은 여러 가지 충동으로 인해 흔들렸다. 날씨는 화창하고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돌았다. 그들은 언덕 위에 세워놓은 류의 무게차 안에서 다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의 내부에서는 충동, 갈망, 자주 꿈꿔왔으나 아직 받지도 주지도 못한 사랑의 아름다움, 욕구, 정열, 소원,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해보고 싶은 욕망이 맴돌고 있었다. 물론 류는 마음이 끌릴 정도로 잘생긴 외모에 온화한 성격을 지녔고 또한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잘 어울렸다. 양쪽 모두 부자였으므로 서로 손해를 볼 일도 없고 서로의 사랑을 믿었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류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남자였다. 이자벨, 늘 무슨 생각이 그리 많아? 나를 사랑해? 아니면 류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나무라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버릇이 되다시피 한 익살 뒤에 새로운 불안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녀가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왜 그토록 혼란스러운지를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실 서로 할 이야기거리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 이야기거리는 얼마든지 있어.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를 끌어당겨 가슴에 안았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숱한 이야기를 해왔지. 하지만 그건 모두 사소한 이야기거리였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즉 우리의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들은 키스를 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오던 키스와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장난삼아 해오던 키스 댄스 파티 후에 작별 키스 놀려주기 위해 하던 키스 등 여러 해 동안 많은 키스를 해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서로 키스하기를 원치 않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가장 깊고 열렬한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때 이자벨 발끝까지 느낄 수 있었어? 류가 말했다.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날 저녁 서로 몸을 꾹 붙이고 이자벨이 류의 어깨에 기댄 채 행복에 젖어 시골길을 최대 속력으로 질주한 후 그녀의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류는 이렇게 말했다. 이자벨 우리가 결혼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좋은 일 중에 하나는 양쪽 부모님들이 우리의 일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야. 물론 나는 그분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과 결혼하는 것은 아니야. 어쨌든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지만 부모님들도 기뻐하니까 좋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이 이어졌고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이자벨의 숨겨진 마음 가봉실에서 버클레의 여사가 눈물을 그치고 다시 입속의 문 바늘을 우물거리는 동안 참을성 있게 서서 기다리던 이자벨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아직 고백하지 않았으나 고백을 할 바에는 양가의 부모님들에게 하느니 차라리 류에게 직접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왜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발표했을까? 그녀는 그것이 불만스러웠던 것이다. 류와 그녀는 적어도 한동안은 결혼을 비밀로 했어야만 했다. 그들이 이미 약혼한 사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녀가 그들의 결혼생활에 대해 확신을 얻을 때까지 적어도 한두 달은 서로를 철저히 시험해 보았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그녀는 쉽게 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터였다. 류, 내가 지나치게 성급했었다고 생각해. 정말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빨리 다른 여자를 찾아보길 바라겠어요. 우린 다시 전처럼 순수한 친구를 지내자.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그녀의 실수였다. 오래전에 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했듯 그것은 항상 여자의 실수였다. 이자벨 얘야 일이 잘못되었을 때 비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너는 늘 행복을 선택하게 될 거야. 그녀의 어머니가 한 말이었다. 만약 지금 그녀가 파혼해버린다면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녀와 류는 둘 다 외동딸에다 외동아들이었고 그녀의 부모는 류의 부모를 무척 좋아했다. 그들은 항상 사이가 좋았고 자식들이 약혼한 뒤에는 마치 한 집안처럼 가까워 졌던 것이다. 이자벨은 그들이 벌써 손자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루는 두 집안의 어머니들이 손자를 보면 양가의 이름을 공평히 나눠붙이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자벨이 엿들은 적이 있었다. 첫 아들은 물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야 하고 만약 첫 딸을 낳으면 엘리자베스 물론 그땐 당신의 이름을 따야지요.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아이를 넷만 낳으면 좋겠는데 이자벨의 어머니가 류의 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나도 항상 넷을 낳기를 원했답니다. 류의 어머니가 동의하면서 말했다. 그때 이자벨이 말창견을 하여 이들의 공상을 깨뜨렸다.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두 어머니는 무슨 나쁜 일을 하다가 들킨 사람들처럼 무한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이자벨은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사실 이자벨과 류는 한 번도 이 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남독녀인 것이 싫었으므로 전부터 뇌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를 낳기로 작정하고 있었지만 맨일인지 류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다. 단둘이 있을 때 그녀는 거의 말이 없었다. 류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안고 싶어 안달이었고 그녀도 그러기를 원했다. 하지만 류는 교황있게 자랐으므로 지나친 행동은 하지 않았고 둘 다 암암리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지금처럼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거나 류의 집안이 명문가가 아니었더라면 지금이라도 파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이자벨은 생각했다. 물론 그녀의 집안 역시 명문가였지만 류가 파혼을 원했다면 그는 이자벨에게 솔직히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자벨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자 단이 제대로 됐어요. 버클레이 여사는 아픈 다리로 일어서며 말했다. 참 곱죠? 노란색보다 분홍빛이 도는 상하색 공단을 택하길 잘하셨어요. 분홍빛이 아주 잘 어울려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자벨은 시계를 보았다. 류가 온다고 했어요. 이자벨의 말에 버클레이 여사는 빙그레 웃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는 듯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아유 저런 결혼식 전에 예복을 보면 안 돼요. 채수가 없대잖아요. 이자벨이 웃자 살짝 보조개가 들어갔다. 어쩌죠? 류는 결혼식장에서 놀랄까 봐 오히려 미리 받으고 싶다는데요. 빈틈없는 분이시군요. 자 핀을 뽑게 앉지 마세요. 5분도 채 되지 않아 류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미스 슈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여점원들의 부러움에 가득 찬 숙삭임도 들려왔다. 저분이 이자벨 슈라양과 결혼할 류 아놀드라는 사람이야. 신문에서 봤지? 이자벨은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류 나 여기 있어요. 이자벨 아주 아름답군. 이분이 버클레이 여사예요. 안녕하십니까 버클레이 여사. 말갈량이 아가씨를 이처럼 황홀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야겠군요. 버클레이 여사는 얼굴을 붉히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는 한치도 틀리지 않는 14호라 옷을 만들기가 아주 쉽답니다. 아주 날씬하죠.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젊은 두 사람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다. 청년의 스타일도 확실히 멋지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 저 어깨 줌바 어깨에 손봉을 넣지 않아도 되겠는걸. 인류 양복점에서 맞춰 입었군. 정말 미남이야. 이자벨 역시 미인인 것이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요즘 여자들이 흔히 그렇듯 남편을 잡아두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 말이야. 버클레이 여사는 25년 전에 자신의 애인을 자기보다 아름다운 여자에게 빼앗겼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녀의 애인은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솔직히 고백했다. 베스 미안하지만 나는 루이스를 사랑하고 있어. 그녀는 며칠 동안이나 울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 뒤로 그녀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왔던 것이다. 이자벨 어디 돌아서 봐. 류가 말했다. 미소를 지우며 천천히 돌아서는 이자벨이 눈물 젖은 버클레이 여사에게는 천사처럼 보였다. 류는 아름다운 이자벨을 불타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야말로 황홀감에 취한 버클레이 여사는 왼쪽 팔에 감아놓은 바늘꽂이로 눈물을 닦았다. 류 어때 마음에 들어 긴 금빛 눈썹을 들어 이자벨이 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마음에 들고 말고 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나도 마음에 들어 미소를 지으며 이자벨이 말했다. 아주머니 좀 벗겨주세요. 부모님과 티파니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진주를 저에게 주시려고 고쳐 만드신데요. 버클레이 여사는 옷에서 바늘을 뽑으며 이자벨은 복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미칠듯이 사랑해주고 게다가 진주까지 갖게 되었으니 말이다. 류 잠깐 나가있어요. 이자벨이 류에게 말했다. 그럼 실례합니다. 류는 큰 소리로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이자벨은 미소를 지었다. 류에게 새삼스럽게 호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아까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고 뉘우쳤다. 일단 그와 결혼을 한다면 끝까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테지만 문제는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이라는 것이 확고부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고마워요. 이 예보 가운은 정말 예뻐요. 이자벨은 허리를 굽혀 버클레의 여사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나도 고마워요. 이자벨. 이 옷을 지우면서 무척 즐거웠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류는 이자벨의 팔을 끼고 장갑 낀 손을 꾹 쥐었다. 이자벨 결혼식 예복을 보게 해줘서 고마웠어. 이상할 정도로 진지한 류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고 그가 약간 긴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혼잡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오 때라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햇빛을 즐기려고 거리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 왜? 이자벨이 물었다. 우리가 정말로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 이젠 확고해졌으니까. 류는 여전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지금까지는 믿지 못했다는 거야? 사실 항상 확신을 가졌던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 청첩장이 발부되었고 결혼 반지도 만들었고 예복도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자벨이 그의 말을 받아 말했다. 꽃도 주문해 놓았고 케이크도 아직 굽진 않았지만 모양은 결정됐고 목사님도 약속하셨지. 그래 만반의 준비가 갖춰졌다는 건 이걸 두고 하는 말이지. 류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들은 티파니 백화점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이자벨 정말 나하고 점심을 함께할 수 없겠어? 류가 물었다. 오늘은 안 된다니까. 그녀는 명랑하게 대답했다. 오늘 밤에 놀러 갈까? 새삼스럽게 뭘 물어. 언제는 안 왔어? 하지만 내가 오길 원해? 물론 원하지. 바보 같은 소리를 다 하네. 정말이야? 바보. 류는 그녀의 손에 키스를 하고 모자를 벗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자신의 마음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지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자벨은 백화점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류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고 수줍음 없이 그녀의 손에 키스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정말로 류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의 부모와 버클러의 여사는 진정 류를 옳게 본 것이다. 류와 그녀는 이상적인 부부여 천생 배필이었다. 그때 그녀의 부모가 번쩍이는 부속으로 가득 찬 상품 진열대 앞에서 참을성 있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류의 숨겨진 마음 류는 전과 다름없이 늠름한 모습으로 거리를 걸어갔다. 지나가는 여자들이 자신을 견눈질하는 것은 의식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에 대해 강렬한 분노를 느꼈다. 자기 자신이 싫어졌다는 것은 너무도 소극적인 표현이었다. 이자벨에게 청혼한 것이 후의 막급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좋든 싫든 결혼의 길로 다른 박질 하는 것 밖에 도리가 없었다. 만약 이자벨이 다른 부류의 여자였거나 그들의 양쪽 집안이 그도록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결합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솔직하게 그녀에게 말했을 것이다. 이자벨 뭐라고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뭐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니야. 어쨌든 내 실수였어. 이자벨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배우의 보석상 상품 진열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녀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부모 특히 이자벨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는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하는 그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류 언제 보아도 나는 이자벨이 너무 좋더라. 나는 그 애가 너와 염분이 맺어지기를 늘 바라고 있었단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축복하는 뜻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었다. 나도 다른 여자가 우리 가문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속한다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었다. 류와 이자벨은 생활의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한 부류에 속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류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이자벨의 반만큼도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그녀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금발 맑고 푸른 눈 날씬한 몸매를 사랑하면서도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기를 원치 않는 때도 있었다. 언제부터 이자벨에게 키스하고 싶지 않게 되었는지는 그에게도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인생에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많지만 언제부터 이자벨에게 키스하기를 원치 않게 되었는지 그것은 정말로 커다란 수수께끼였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억제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다. 그날 저녁 그는 일찍이 경험한 바 없는 열렬한 키스를 이자벨에게 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녀는 더할 나이 없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다. 움푹한 볼에 다리가 휘청하던 가냘픈 소녀가 어느 사이에 그렇게 커서 아름답게 피어났던 것이다. 그녀의 살결은 투명하게 아름다웠고 얼굴의 윤곽은 완전 무결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돌아온 이유는 그녀의 그렇듯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류는 그녀를 곧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그들의 사랑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 금상 첨화였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청혼을 하는 그날로 약혼을 발표하고 싶었다. 그는 양가 부모들의 눈에 넘치는 기쁨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 이상 바랄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의 약혼을 비밀로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약혼을 발표한 뒤에도 몇 달 동안을 그녀에게 키스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들은 서로의 생활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할 말이 별로 없었다. 여름에는 같은 곳으로 피서를 갔고 그들의 부모는 물론이고 그들 자신도 체면상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그래도 나이트클럽에 함께 가기도 했다. 그녀는 자기 집 음악 감상실에서 류와 함께 저녁시간을 보내는 데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모두 음악에 상당한 소양이 있었다. 음악 감상실에서 보내는 그들의 시간은 항상 음악으로 시작해 포옹으로 끝났다. 새살림을 차릴 집에 대해서도 의논할 필요가 없었다. 류는 자기 아버지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내에서 살아야만 했다. 따라서 그 집은 보수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곳이 될 것이었다. 보수적으로 꾸미려는 이유는 그가 본질적으로 보수파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현대의 가장 좋은 행동을 살리는 보수파였다. 류의 부모는 리스트리버에 아담한 아파트를 구해놓았고 결혼선물로 가구를 비치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두 사람은 가끔 아파트에 들러 양탄자나 가구에 쓰이는 직물 등이 마음에 드는가를 살펴볼 뿐이었다. 류는 지극히 보수적이었으므로 이제 와서 이자벨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게 된 데 대해 자기 자신에게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한 여자에게 청혼을 했다가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못난 남자들이나 할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그녀에게 키스하기를 원치 않게 되었던가 그는 아무래도 알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실증나게 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었다. 아니 애초에 실증을 느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육체는 여전히 감미로웠다. 그녀의 입술은 아주 신선하고 기술적으로 립스틱을 발랐기 때문에 그녀와 키스를 할 때에는 립스틱이 묻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비록 사소한 일이었으나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두서너명의 여자와 절교했다. 이자벨은 품위있게 자랐으므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 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교양을 지니고 있어 분별없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물정을 잘 아는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했기에 그들의 결혼이 행복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지금도 그녀에게 키스할 때는 즐거웠으나 절실히 키스를 원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즐겁기는 하지만 절실히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물론 여러 해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이 지금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결혼 후에 그렇게 된다면 이미 때가 늦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참고 살아야 겠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자신을 경멸하다가 아침 식사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배가 고파졌다. 그가 잘 다니는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한쪽에 있는 식탁에 앉자 누군가가 이름을 불렀다. 고개를 드니 옆에 있는 작은 식탁에 그의 백부가 앉아 있었다. 백부는 하는 일 없이도 먹고 살 만큼 돈이 많았기 때문에 놀고 지내는 노총각 이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유지였고 때로는 연극 공연에 자금을 대주기도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하고도 중요한 낙이었다. 안녕하셨어요 필립 류가 말했다. 백부라고 부르는 것을 그가 싫어했기 때문이다. 오늘 청와리 별미다. 백부가 말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전 비프 스테이크를 먹겠습니다. 류는 주문을 하고 나서 내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럭저럭 지내지. 곧 파리로 가볼까 한다. 내 어머니는 내가 결혼식 때까지 여기 있어 주었으면 하시더군.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백부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결혼을 안 한다는 말이냐? 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일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지 말란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한 번도 남의 일 때문에 그래 본 적은 없다. 백부가 말했다. 그는 류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았고 큰 키에 깡마른 사람이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림자도 비추지 않다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 며칠 동안 집에 머물곤 했다. 류가 집에 돌아가 보면 서재에서 독서를 하거나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거나 아니면 깊은 명상에 잠겨 있건 했다. 보고 싶은 연극이 파리에서 공연 중에 있다. 한 두 주일 쯤 늦어도 괜찮겠지. 그 연극이 히트라니까 내년 가을에 그 극단을 이리로 데려올까 한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저나 이자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가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편이지만 외동 조카의 행복한 결혼만은 보고 싶구나. 아저씨는 청호알이 그대로 담겨있는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는 포크로 묘하게 청호알을 집어들고는 말을 이었다. 잘 어울리는 결혼이 드문 시절이라 그런 결혼을 한번 보고 싶다. 갑자기 류는 백부에게 충고를 듣고 싶어졌다. 그렇다고 자신의 신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싶지는 않았다. 류는 백부를 가깝게 대해온 것은 아니지만 신뢰하고 있었다. 아무도 깔끔한 그를 가까이 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비록 감정은 메말랐을지라도 마음만큼은 순수하고 편견이 없었다. 그 순간에 류가 원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었다. 참 이상해요. 류가 말했다. 뭐가 이상하단 말이냐. 이제 결혼식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모든 준비가 갖춰졌는데 이상하게도 이 결혼을 계속 추진하고 싶지가 않아요. 류는 백불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기다렸다. 뭐 이상한 일은 아니지. 백불가 중얼거렸다. 물론 저는 이 일을 그대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가 바라던 결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 파혼을 한다면 양가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저 하나만을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류가 급히 말했다. 그럼 이자벨 편에서도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게냐. 백불은 전과 다름없이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고는 웨이터를 불러 말했다. 메뉴판을 가져오게. 청어 알이 맛이 없어서 좋은 술로 반주라도 해야겠어. 그러자 웨이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다른 것을 시키시겠습니까? 아니 술만 있으면 되네. 그때 류가 주문한 비프 스테이크가 분홍빛이 도는 즙과 버터를 곁들여 접시에 담겨져 나왔다. 류는 몹시 시장했으므로 한조가 크게 베어 입에 넣고 먹기 시작했다. 청어 알이 별미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류가 입에 음식을 문 채 말했다. 그랬지. 그런데 너와 이야기하는 동안 맛이 없어졌다. 만약 이것이 너와 이자벨만의 문제라면 그런데 참 이자벨은 결혼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싶어 한다고 했지. 이자벨이 굳이 결혼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결혼 예복을 입었을 때 영롱하게 빛나던 그녀의 눈을 그는 백부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만약 그가 잔인하게도 그녀에게 파혼하자고 말한다면 그는 항상 그녀의 눈을 생각하고 슬픈 추억을 갖게 될 것이다. 웨이터는 프랑스 포도원에서 수입해온 향긋한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천천히 유리컵에 따랐다. 아저씨는 그것을 조금씩 홀짝거렸다. 너의 부모는 내 얘기를 너에게 들려줄 것 같지는 않구나. 내가 직접 말해주겠다. 그 당시 굉장한 추문이었지. 나는 내 약혼녀를 결혼식장에서 버렸다. 그 여자의 이름은 액네스 반필터였지. 네? 아니 그럴 수가. 미스 반필터라면 그 인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 해전에 죽은 월가의 대부호의 누이로 그의 전 재산을 상속받았던 것이다. 그녀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이 도시에 두 개의 큰 자선단체를 설립해 경영하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럽의 고아원과 병원들도 세웠다. 오늘날 그녀는 여성계의 거두로 후리후리한 키에 체격도 좋았고 눈같이 흰 머리칼 아래 위험이 있는 검은 두 눈이 빛나고 있었다. 내 마음의 변화를 그녀에게 미리 말해주고 싶었지만 백분은 포도주를 마시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분을 싫어하셨나요? 류가 물었다. 저에게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자벨이 싫지 않거든요. 그냥 예전처럼 순수한 우정으로 대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액네스는 이자벨과는 아주 달랐지. 그녀에게는 좀 남다른 데가 있었어. 뭐라 할까. 마치 산채로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구해내려고 빠져나온 거야. 백분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도 나 자신을 회복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나는 도망쳤다. 그 후로는 누구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 그분도 결혼하지 않았죠? 안 했지.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자 얘기를 하느라 음식이 다 식 겠다. 어쨌든 음식을 식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다시 먹기 시작했고 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백분은 다시마를 꺼내기 전에 프랑스식 디저트를 고르고 있었다. 그러더니 거품을 낸 크림으로 둥그렇게 장식하여 거꾸로 놓은 복숭아를 하나 골랐다. 류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너는 내 본을 따르지 말라는 거다.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결혼을 추진하도록 해라. 여러 해 동안 많은 젊은이들의 예를 보건대 누구나 한때는 그런 의욕을 가진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모르겠더라. 어쨌든 나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진 않는다. 뭐 한동안 그 때문에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내가 젊었을 때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 사람들은 무엇이고 쉽게 잊어버리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꼭 파혼을 해야겠으면 결혼식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해라. 그렇지 않으려면 영원히 평화를 간직하고 갑자기 백부가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그날은 백부의 충고가 그다지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류는 지금까지 그에게 흥미를 주고 있는 어떤 소송사건에 대해 아버지와 함께 연구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의 애정을 빼앗아간 남자를 걸어 고소한 사건이었다. 류의 아버지는 그 사건을 맞지 않으려고 했었다. 남의 사생활에 창피스런 이면을 대중 앞에 제시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분명한 사실은 다른 남자가 나타나기 전에 그는 이미 자기 아내를 잃었다는 것이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결코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법이지. 아버지는 잘라 말했다. 그때 류는 요즘은 사적인 일도 결코 비밀이 아니며 수임료도 많으니 그 일을 맞자고 아버지께 권고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는 그 사건이 몹시 불륙해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그 사건에 몰두하고 있다. 법적으로 한 남자의 아내인 여자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권리가 과연 다른 남자에게 있을 수 있을까. 만약 그런 권리가 없다면 그는 응당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류는 서류를 조사해 보았다.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으며 남편의 재산과 지위 등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가족들이 강제로 결혼시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같은 세상에 결혼을 강요하다니. 류의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해가 기울면서 석양빛이 그들 사이에 있는 마호가니 책상과 아버지의 인정어린 얼굴을 비췄다. 아버지에게 지금 그 말을 하면 어떨까 하고 류는 생각했다. 시대가 변해서 낡은 관습에 얽매일 필요는 없었다. 그의 친구들은 곧 잊어버릴 것이고 또한 이자벨은 매력적인 여자임으로 곧 다른 남자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그것은 단순히 인습의 얽매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 사회에서 오래도록 내려온 인습의 밑바닥에는 뭔가가 있고 그것은 인간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의 건전한 열매였다. 그 건전한 열매가 유지됨으로써 사회생활의 토대 또한 유지되는 것이다. 아버지께 말할 수는 없다. 만약 말해버린다면 어머니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자벨의 부모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자벨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설사 양가의 부모들을 희생시킨다고 해도 그녀까지 희생시켜서야 될 말인가?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사실 결혼 예복이 완성되어 배달됐다. 이자벨이 상자를 열었을 때 보드라운 셀루판 종이를 넣은 앞가슴의 레이스에서 향기가 풍겨 나왔다. 버클레이 여사가 장미꽃 향수를 뿌린 푸른 공단을 향수 주머니 삼아 레이스 속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비록 대단치 않은 것이었으나 다정하고 친절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선물을 생각해낸다는 것은 그녀다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성가신 일이기도 했다. 다정함과 친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빙자하여 남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성가신 일이다. 문이 열리고 이자벨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어머니의 발그레 상기된 얼굴에는 가벼운 흥분이 떠올랐다. 예야 이자벨 류의 할머니가 보내신 결혼 선물이 방금 도착했단다. 그분의 조상이 영국에서 가져온 은차장 같더라. 아니 그건 결혼 예복이 아니냐 함께 열어보게 나를 좀 부르지 그랬니 아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이자벨이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상자에서 향기 나는 옷을 꺼내들었다. 무슨 향기가 이렇게 좋을까 버클레이는 이런 일을 곧잘 하지 자 이걸 어디다 걸어둘까 객실에 있는 플라스틱 주머니 속에 넣어둬야 하겠군 아니다 이 상자에다 그냥 둘까 걸어두세요 이자벨이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의 결혼식 날로 되돌아간 듯한 표정이었다. 이자벨 내가 혹시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모를게다. 너무 이르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뭘요? 내가 행복하게 되리라는 걸 믿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나 나에게는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니란다. 내가 태어난 후로 나는 줄곧 그 걱정을 해왔다. 여자가 남편을 잘못 만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아니? 하지만 적당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말할 수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 이자벨은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지금 말을 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잘 어울리는 듯 하지만 실상은 류가 그녀에게 적당한 남편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얘야 참 행복하구나. 어머니가 속삭였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어찌 그녀가 한마디인들 입 밖에 낼 수 있겠는가. 어머니의 눈은 정말로 젖어 있었다. 참을 수 없는 사실은 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점이 그녀가 류를 싫어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러한 생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껴졌다. 왜냐하면 류는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불과 몇 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가 키스해 주는 것이 즐거웠다. 그러나 지금은 구역질이 났다. 아니 적어도 그가 그렇게 말숙하고 깨끗하지 않았더라면 구역질이 났을 것이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류를 만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것은 결혼 전에 호조 씨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저녁이었다. 앞으로 며칠간이나 파티와 만찬에 나갈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혼까지의 시간을 메우려고 초대란 초대는 다 받아들였던 까닭이다. 두 사람이 함께 파티장에 나갈 때 류의 약혼자로 행사하는 일은 아주 쉬웠다.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면 소녀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마음은 반발하고 있었다. 이상하고 야릇한 일이었다. 예전에는 그들의 마음은 잘 조화되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모든 중요한 일, 종교나 정치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일치했다. 같은 종류의 옷을 좋아했고 좋아하는 색도 같았다. 그들 사이에는 자질구려한 말다툼이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생명을 다 바쳐 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런데도 왜 육체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일까. 그녀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었다. 아마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문이 열리고 류가 들어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상쾌하게 목욕과 면도를 하고 단정히 옷을 입고 있었다. 내가 늦었어? 아니 내가 좀 일렀나 봐요. 그녀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의자에 전처럼 류가 앉았을 때 갑자기 그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서고 말았다. 류 우리 자동차로 드라이브나 할까? 오늘 밤에는 마음이 안정되질 않는군요. 이자벨 겁을 내는 건 아니겠지? 당신을 겁내지는 않아요.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지? 마치 그가 짐작이나 한 듯 자신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나도 모르겠어. 겁낼 건 하나도 없는데 어쩐지 겁이 나. 아마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가봉하느라 서 있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나가지. 류가 불쑥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는 그가 짐작했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를 해주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녀 자신이 키스를 해야 할까 말까 하고 생각했으나 하지 않기로 했다. 정말로 그녀는 그에게 키스를 해줄 수가 없었다. 그날 밤은 더웠지만 그녀는 그녀는 어깨에 두를 것을 가져오겠다고 핑계를 댔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온 그녀는 열분 옥색 외투를 꺼내 들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했다. 정문 문 앞에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는 류를 보고 그녀는 정말로 그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한편 미안했고 한편으로는 즐거웠다. 그가 이미 알고 있다면 그녀가 말하기는 훨씬 더 쉬울 것임으로 좋았고 그가 벌써 충격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차가 다리 없는 한적한 길에 나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땐 그에게 말하리라. 왜 그에 대한 애정이 갑자기 식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에게 말할 생각이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녀의 마음에는 냉기가 돌았고 공허했다. 그녀는 사랑이 다시 돌아오거나 자기 자신이 사랑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사랑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와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일단 말을 하고 나면 그녀는 다시 뉴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녀는 전부터 그들이 거리낌없이 좋아한 그대로 그를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게만 된다면 말한 보람이 충분히 있는 셈이 된다. 사랑의 사각지대 이자벨 어느 방향으로 갈까? 시동을 걸며 류가 물었다. 시가지만 벗어난다면 어디든 좋아요. 그들은 침묵을 지킨 채 차를 몰았고 그 어느 편도 상대방의 손을 지려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 류는 별이 반짝이는 캄캄한 밤하늘 아래 북쪽으로 차를 몰았다. 훈훈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바람은 그녀의 무거운 고수머리를 날렸고 그녀가 입고 있는 얇은 옷을 흔들었다. 무게차를 타고 있는 그들이 서로 말이 없는 것은 바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만했으나 류가 그녀를 끌어안으려 팔을 뻗지 않는 것은 바람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었다. 그것을 보니 류는 이미 알고 있고 아무 때고 말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녀의 입은 바싹 마르고 가슴이 몹시 뛰기 시작했다. 류 잠깐만 차를 세워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할 순간을 그녀는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가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놀랍게도 그녀가 말하려던 그 말을 류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자벨 여기에서 잠깐 차를 세워 야겠어. 너무 늦기 전에 꼭 할 말이 있어. 그는 길가에 큰 나무 밑에 차를 세웠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별이 빛났고 주위에는 도시 연절에 있는 작은 마을과 교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무슨 얘기야?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쓰며 물었다.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류는 더듬거리며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한 대 피워보겠어? 아니. 한 대만 피워봐.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쉬울 것 같아. 그녀가 집어든 담배에 류가 불을 붙여줄 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그녀는 불빛 속에서 보았다. 몇 주일 몇 주일 전에 했어야 하는 말인데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말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꼭 해야겠어. 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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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이자벨 당신을 위해서라도 난 이 결혼을 할 수 없어 이자벨. 칼을 잡은 것은 그녀가 아니라 류였고 칼로 찌른 것도 류였다. 그녀는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상한 것은 그 칼에 찔릴 때 기쁨을 느꼈어야 했을 그녀가 고통을 느낀 것이었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왜 이렇게 소리치지 못하는가. 류 당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 나도 지금 그 말을 할 용기를 내보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다. 류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녀가 괴로워하듯 류도 괴로워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이다. 나도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류가 실망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나는 내 자신이 미워졌어. 진정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는 바로 당신이라는 걸 알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어. 당신에 관한 건 무엇이든 좋아해. 나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 당신 당신처럼 지성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영광이 아닐 수 없지. 그런데 그 영광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만 거야. 나는 내 자신을 통할 수가 없어. 이자벨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처음 그렇게 느꼈을 때 나에게 말해주지 않은 건 잔인한 일이야. 이자벨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나는 나의 그런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다른 사람들도 결혼 전에 대개는 그런 기분을 경험하기 마련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나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 당신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건 지난 주말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결혼 예복을 입어보는 걸 본 날부터라는 거군. 맞았어. 내가 결혼을 원치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게 그때인 것 같아. 내가 신부 차림을 한 걸 본 바로 그날. 이자벨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해.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겠어. 류는 정말로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안 돼요. 당신이 하면 안 돼.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물론 그가 해서는 안 된다. 류는 그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약혼을 깬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할까. 이자벨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소. 나를 집에 데려다줘. 류는 차를 돌려 빠른 속도로 조용한 길을 달렸다. 그들은 나란히 앉은 채 침묵을 지켰다. 류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이자벨은 이글거리는 분노를 감춘 채 왜 자기가 먼저 그 말을 꺼내 그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을까 하고 뉘우쳤다. 그녀에게 이 일은 항상 하나의 충격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가 그녀의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그녀는 잊어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다른 남자와 사랑하게 될 때에는 류가 그녀를 버렸기 때문에 혹시 자기에게 무슨 결점이라도 있나 해서 새로운 사랑에 자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녀가 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누가 먼저 했는가는 그녀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류와 그녀 사이에는 영원히 우정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를 볼 때마다 옛 상처를 회상할 것이고 또한 그 상처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피를 흘릴 것이기 때문이다. 류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을 중호하다니 가증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내버려 두자. 그들은 현대인이었고 류는 그렇게 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옛날 인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남자 편에서 결혼 약속을 먼저 깨면 안 된다는 사상에는 자비와 함께 정의감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류도 신사라면 여자 편에서 파혼을 선언하게 했어야 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애정과 자존심이 가장 큰 재산이었을 것이므로 류는 그녀의 그러한 것을 완전히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사랑과 자존심을 제외하고 여자가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 세상에서 그 밖의 나머지 것은 모두 남자의 것이라고 해도 가온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현대적인 시대에도 이 문제만큼은 여전히 그러하다고 그녀는 생각했기에 무척 화가 났다. 자동차는 줄곧 달렸고 시간은 흘러 그들은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다. 위층의 창문들은 완전히 불이 꺼져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극장에서 돌아와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2층에 올라가 잠을 잘 수 있었고 불쾌한 소식을 알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었다. 이자벨 나도 함께 들어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래도 당신만 들여보낼 수는 없어. 당신은 이미 날 버렸잖아. 집안으로 들어간다고 별수가 있나요? 잘 가. 이자벨 류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만 나를 내려줘요. 하지만 류는 자동차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혼자 내리지 못하도록 그는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이다. 이자벨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당신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야. 당신이 날 미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면 나는 정말로 견딜 수 없을 거야. 이자벨 이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까지 당신의 친구로 지내왔 낫잖아. 나는 당신을 잃어버릴 순 없어. 당신을 잃는 것은 나에게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야. 만약 우리가 친구로서 지내지 못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어. 우리가 모든 사람의 기쁨을 부숴버릴 수는 없잖아. 류의 태도와 말투가 하도 진지하고 열정적이어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사랑할 뻔했다. 하지만 결코 다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왜 결혼하려고 했을까? 분노에 불타는 마음과 싸우면서 이자벨은 말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류의 말이 옳았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깨뜨릴 수는 없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그가 자기만의 잘못이라 생각하도록 만든다면 그녀는 일생을 두고 그것이 사실이냐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녀가 류를 간대하게 용서해주고 모든 것이 그들이 태어났을 때와 변함이 없고 그들의 파혼이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단언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부모는 류나 그의 가족을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모든 것이 약혼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게 되기를 원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류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자존심 때문에 그에게 벌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죽어 없어진 과거 여자의 자존심이지 이자벨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원치 않는 상속이었으므로 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류 나 역시 나 자신을 미워해. 나도 당신과 똑같은 말을 하려고 했어. 결혼을 포기하자고 느닷없이 그녀가 말했다. 류는 그 말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자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다면 왜 먼저 말하지 않았어? 나만 진땀을 빼게 하다니.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밉다는 거죠. 사실 당신이 갑자기 습격을 한 셈이에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든. 이자벨 그만 류가 명령 명령 말했다. 이젠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해. 나는 당신을 진정 좋아하고 있어. 나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잊을 순 없어. 나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공동으로 파혼하기로 했다고 부모님들께 말하기로 해. 그리고 우리는 약혼 이전처럼 그대로 친구처럼 지내도록 하자. 우리 부모님들이 적어도 얼마 동안은 이전처럼 지내시도록 해드려야 해. 우리가 각각 결혼을 하게 되는 날에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그건 먼 훗날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류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이자벨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우리의 자식들 때까지도 친구로 지내게 될 거야. 류 나도 당신이 참 좋아. 그들은 유쾌한 키스를 했다. 그제야 류가 자동차 문을 열었고 그들은 차에서 내려 층계를 걸어 올라갔다. 류가 초인종을 눌렀다. 언제나 그랬듯 묵직한 문이 열렸다. 이자벨의 생일 파티에 올 때마다 그는 늘 그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곤 했었다. 이 문은 항상 닫혀 있었으나 류를 위해서는 늘 열려 있었고 언제나 그를 반기는 듯 했다. 들어와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 이자벨 조용히 해. 듣겠어. 류가 부드럽게 말했다. 누가? 당신 부모님이. 이제는 부모님들도 아셔야 하잖아. 꼭 아셔야 할까? 그는 불확실한 태도로 물었다. 류는 휘황찬란한 샹들리에 아래 서 있었고 그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류 왜 그래? 나도 모르겠어.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어떻게? 류는 정말 이상했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던 것이다. 이자벨 지난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지? 결혼하지 말자고 했지.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그건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처음에는 우리가 결혼하려고 했었을까? 그건 당신이 알고 있을 것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청혼을 했으니까. 이유야 많이 있지. 류가 말하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자벨 그 이유는 모두 좋은 이유였고 지금도 그래. 양쪽 집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렇게 친숙한 사이라는 것. 하여간 이자벨 나는 낯선 여자와 결혼하고 싶진 않아. 난 알고 있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이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여자거든. 이자벨은 머리를 돌렸다. 내가 낯선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봐야겠는걸. 류가 중얼거렸다. 나도 낯선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자벨이 말했다. 류는 마치 그녀와 논쟁이라도 벌이듯 계속해서 말했다. 만약 남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결혼한다면 한 집에 살면서 그 여자를 알게 된 뒤에야 비로소 결혼했다고 할 수 있겠지. 안 그래 이자벨?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그녀가 야무지게 대답했다. 알고 있다니까. 류가 격렬한 어조로 말했다. 언제라도 이 문 앞에 서면 이 문은 나를 위해서 열렸어. 이건 이건 확실히 무의미한 일이 아니야. 이 방 이 샹들리에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당신 우린 보통 부부들보다 여러 해 앞서 시작한 셈이라고 이자벨은 류가 한창 감상에 빠져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렇게 도깨비처럼 찡그리고 저토록 진지한 태도로 말하는 것을 보면 단지 일시적인 감상에 빠져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자벨은 견눈으로 류를 보다가 이윽고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다가 마침내 큰소리로 웃고 말았다. 웃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류 내가 바본가 아니면 당신이 바본가 류도 그녀를 보며 웃었다. 우리 둘 다 바보겠지. 갑자기 류는 이자벨에게 키스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전과 같은 키스가 아니라 한 남자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와 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여자에게 하는 그런 키스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랑이란 두 사람이 한 세계를 함께 소유하는 것이 아닐까. 이자벨 하지만 류가 말을 계속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에게 키스함으로써 알려주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키스를 하고 있는 동안 층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구 이자벨의 어머니가 층계에 나타났다. 얘들아 샹들리의 불빛 아래선 너희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어머니는 웃음 섞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구나. 하지만 지금 시간이 알고 있습니다. 방금 가려던 참 류가 말했다. 그래 이 밤 말고도 많은 밤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럼 잘자 이자벨 아침에 또 올게 그래 예전처럼 그래 예전처럼 이자벨 고개를 끄덕였다. 이자 고개를 깨 고개 가벼 고개 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